1. 일관된 해수 직관영어 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수 직관영어 상병승입니다. 1대1 퀘스천 14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서울시 9급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벌써 옳지 않은 게 뭔지를 찾으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없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선생님은 바로 from에 나와버리는데 너 자신이 fall이라는 건 아픈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신이 아픈 것을 막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대요. 때때로. 예를 들어서 감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병에 걸리잖아 우리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투 스탑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if you lead a healthy life. 네가 lead는 여기서 이끌다라는 타동사예요. lead는 타동사일 때 이끌다, 자동사일 때는 이어지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어지다라는 뜻도 이끌다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끌다하고 이어지다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타동사일 때 이끌다. 건강한 삶을 이끈다면, 즉 영위한다면, 의역하면 you will probably be able to get better. 당신은 아마도 get better.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better는 구시라기보다는 well의 비교급으로 보입니다. get well,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잖아요. get ready, 그죠? 건강해지는 게 get well이면 get better, 더 건강해지는 거야. 지금 80만큼 건강한데 90만큼 건강해지면 get better, 더 건강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세 비교급이 아니라 well의 비교급, 그 다음에 much more quickly, much라는 건 more quickly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이죠. 비교급 강조해주는 말은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 way, yet,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하고 비교급이 쓰이면 강조다. 원급을 강조할 땐 very를 써준다는 것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we cannot avoid doing things. 우리는 모두 피할 수가 있습니다. doing things, 일들을 하는 것을. 어떤 일들이냐면 that with no damage is the body. 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일단 avoid라는 동사 뒤에는 ing 형태에 쓰는 것, 동물에서 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avoid ing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이런 표현도 배웠잖아요. cannot, can't, help, ing. help란 동사와 원래 초동사원형 쓰는 동사, 동사원형 쓰는 동사인데 이렇게 ing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때 help의 뜻이 뭐예요? 이때 help의 뜻이 avoid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void의 뒤에는 ing 형태에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ing도 문제없었고요. things that we know damages the body. 여기 좀 볼게요. 일단 that we know부터 쭉 연결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사로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 저리다라는 것을 표시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we 우리는 no 알고 있어요. 접속사 tha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y, 그것들이. 그것들은 여기 앞에 있는 things야. 그것들이 damages. 여기 쓸 수 있어 없어. the body. they damages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they는 damage가 맞죠. 일단 이 they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things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things를 대신하고 있어요. things를, 것들을. 복수니까 they로 받아놓은 건데 이 they라는 것이 문, 두로 나갑니다. 뭐로 바뀌어서? 관계 대명사인 위치 또는 that이 돼서 문, 두로 이동을 합니다. 문, 두로 이동하고 앞에 명사였던, 선행사였던 things까지 써주면 things 다음에 which나 that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we no가 쓰이고 그 다음에 they 얘가 사라진 거잖아. 이 death도 사라져 있는 상태고 이 they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let me, these가 아니라 뭐가 써야 돼? let me, these, the body 이렇게 쓰는 것이 수일치상 옳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수일치상. 훈이 우리나라에서 이 we, no를 삽입절이라고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너무 흔하게 잘못된 거라서 이거는 선생님이 해우로에서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건 삽입절은 아니고요. 원래 주절의 주어 동사이고 종속절의 주어가 문드로 나간 형태입니다. 종속절 안에서 밖으로 wh 이동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예요.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damage is가 아니라 damage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such as smoking secrets such as다면 예시가 나와요. smoking secrets 담배를 피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drinking too much alcohol 너무 많은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는 거라든지 또는 taking harmful drugs 5월 뒤에서 ING 형태는 앞에 있었던 such as 돼 있었던 3개의 동명사절 smoking secrets drinking too much alcohol 그 다음에 taking harmful drugs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된 거고 병렬로 연결된 게 동명사절이니까 ING 형태인 taking 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damage is를 damage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선행사와 그 다음에 관계사절의 동사와의 수일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that은요. 이건 이제 non-wended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건데요. 이 that이 무슨 격입니까?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두세요. 삽입절 아닙니다. 얘가 삽입절 아니라는 증거는 딱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that 생략되면 틀렸다고 하는 강사들 있어요. 그 강사들이 틀린 겁니다. 생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년 EBS에 나오는 교재도 나오고요. 기출문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doing things we know damages the body. 아무 문제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올바른 문장 보조다. 생략이 가능하다. 무슨 관계대명사인데도 주격관계대명사인데도 얘가 있음으로 생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삽입이 아니에요. 삽입됐다면 얘의 존재 여부가 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2014년 서울시 9급 문법 문제 8번 문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